597장 주예수님 다시 올 때가 주예수님 다시 올 때가 혹밤이나 아침일까 혹해점은 강원일는지 해독기 전 새벽일지 주예수님 명하신 말씀 내 등불을 밝히 겪고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맞으라 하시었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주예수님 무한한 자비 내 마음에 감사하네 저 영광의 보자를 떠나 내 죄값에 죽으셨네 죄 중에서 속량된 자가 큰 기쁨에 소망 안고 주예수님 기다린다면 주예수께 기쁨 되네 오 사랑의 구세주 예수 이 마음에 사무친 뜻 주예수의 영접을 받아 쉬 배옥기 소원일세 그 엄숙한 심판대 앞에 그 누군들 피하리요 주예수님 내 친구시니 늘 깨어서 기다리네 언제나 깨어 늘 고대하라 주맞기까지 늘 깨어서 기다리라 아멘 늘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